엄마 왜 이랬어요? 잡혀버렸네 아휴 진짜 진짜 여기 자라요? 왜요? 아니에요 그럼 저 이방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! 네? 지연이의 주사 2단계 한 잔 더 하고 가야지 우리 집은 맥주 있잖아 와, 이리 와 맥주가 왔잖아 맥주가 왔잖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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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마셔? 아니에요 난 집에 가봐야죠 마셔 첫사랑도 그랬고 시훈 선배 때도 그랬고 다 그... 키스에서 시작됐거든요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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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 나한테? 어제 그쪽 립서비스 꽤 괜찮았거든 90년 생이면 지금 스물... 스물... 다섯... 나 서른 살 때는... 비고 반지연 최후 변론 하세요 비고 반지연 최후 변론 하세요 우린... 사랑했어요 단 하룻밤이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피고 피해자는 지금 겨우 열여섯이에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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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하...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의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반지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건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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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